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세라야, 영어! 자, 팀장님은 박수 마시라고!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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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때문에 너무 아픈데 터뜨려! 자, 앞쪽에도 박수 주시고 터뜨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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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난 누구만 말아요 아멘 아멘 부모님 다시 한번 함성보세요 이슬의 박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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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 때문에 뚜껑 열렸다 뚜껑 열렸어 술 한잔 되었다 그렇게 흘려내리고 가면 아무래도 나만 떠나고 써버린다고 이렇게 끝나나요 아멘 아멘 외나면 아멘 그놈 못되고 외나면 아멘 아멘 얼굴이니 아직은 끝나버리니 귀여운 그러면 나는 영혼이 안내라 아멘 저 발머름에 부모님 속으로 열 번 채워내리시다 다 같이 고맙습니다 당시에 혼란 아멘 아멘 내게 사랑 다시 한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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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